여러분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쌀국수 뚜베기 면발이 억수로 부드럽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자,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리를 거꾸로 돌리면 이상한 외계어 같은 말을 중얼거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 거꾸로 돌린 소리를 다시 그대로 읽어서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거꾸로 돌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꾸로 된 걸 다시 거꾸로 똑바로 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인삿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뭐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걸 거꾸로 돌리면 뭐라고 할까요? 뭐요? 이 발음을 어떻게 따라하느냐 최대한 똑같이 적어보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한번 일단 적어볼게요 이런 발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발음이 나왔습니다 발음을 써봤습니다 성조까지 정확하게 따닥 딱 딱 딱 딱 딱 딱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엄청 잘 읽는 자, 이대로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으실 건 거꾸로 들린 소리를 그대로 발음한 소리입니다 어느정도 비슷해요 자, 과연 이 소리를 거꾸로 돌리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 괜찮아요 많이 누레트로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많이 누레트로 약 한 사발 들이킨 것 같은 발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한 만큼은 아니지만 알아들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연기가 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감정을 섞는 거지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정이 섞여있어요 아니 운전을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이게 다 치대 없어요? 괜찮아요? 네? 네 많이 누레트로 미안해요 자, 그럼 이번엔 좀 더 어렵게 좀 긴 문장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책을 한 권 골라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에스가 카메라를 멈춤으로써 이러한 트릭을 만들어낸 엑스 포터는 편집에 의해 1918년 정전 이후 외젠 노래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산토끼 좋다 산토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토끼 말고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깡 총 깡 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들어보죠 고차 너무 긴데? 고차 지금부터 시작! 오케이 녹음을 해보도록 하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꼬 띠 꼬 낫 완벽한데?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느나 그리소 어느나 이 모시나 모시나 아느나 그리소 하이 꼬 이 모시나 완벽해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자 거꾸로 돌려보기 과연 제대로 산토끼를 부르고 있을지 산 꼬 이 도 이 아 흫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해 어 이사람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개성있는 해석을 했어 자 끝이 아니고 쌀국수 뚝배기를 한번 한번 해볼까요? 한 드러나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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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아 에 아 아 Illinois os 아이엘시다 이계 부수나 이게 부수나 아이엘시다 이계 부수나 이계 부슨부슨까시 스무스 에이생나시 아쿠이게브스 아 아이나미 로동 아 에이몰에 눕벌었어 이나불만 아 이겨브스 룰스무거스 이것도 과연 앞에 들었던 만큼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해보도록 아예시다 이겨브스 신나 이겨브스무스 승가시 스무스 에이 샥나시 아쿠이게브스 아 아이나미 로동 아 아 에이몰에 눕벌었어 이나불만 오 아 아 이겨브스 룰스무거스 더 이상 안할겁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시다 이겨브스나 이겨브스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완벽한거 같은데요 자 거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 루스무게기 휘야 오 남부하니 어 서럽브데로미 아 아 모돈 이마냐 아 아 스베기 후까 샥나시 스무스 이생 스무스 베기 안시베기 아찌이야 아 아 아 예시다 이겨브스나 이겨브스무스 승가시 스무스 에이 샥나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로동 아 에이몰에 눕벌었어 이나불만 오 아 아 이겨브스 룰스무거스 룰스무거스